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안보진용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최근 의전, 외교비서관 교체에 이어 김성한 안보실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.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번 달 대통령실은 주요 외교 행사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을 교체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개인 신상에 따른 사퇴, 경무에 따른 교체라고 설명했지만 외교가에서는 직업 외교관인 두 비서관의 교체를 사실상 경질로 보고 있습니다. 다음 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등 굵직한 정상 외교를 앞둔 시점, 이례적인 인사로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된 점 등이 주요 원인이 된 걸로 전해집니다. 불똥은 안보총 책임자인 김성한 안보실장에게도 튀었습니다. 인사 조치가 두 비서관에 그치지 않고 김 실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.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간에는 현재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뒷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본격화할 전후 재건 사업에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김 실장 교체설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기사라며 이를 부인했고 김 실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고 SBS에 밝혔습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